오늘 우수사원이 뽑힌다고 하니까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 회사에서 대표가 될 듯까지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설득력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지금 바로 앞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열심히 한다 싱플한 디자인을 일단 추구했고 이거 어떻게 나타낸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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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어이?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승진각이에요 하하하하